네 이름 보기 전 버전 맞추면 천원 미션 양승님 미션이구요 뉴 슉 아니겠니? 제발 그렇죠? 바로 뉴 슉이죠? 잘가라 어어! 왓? 어어! 왓? 어어! 어어! 그만하지그래 어어! 나온다 가속이 안 돼 이진섬님 안녕하세요 어어! 어어! 아! 아! 길이 없어 그렇다면 지금쯤 시원 어어! 아웅! 오케이! 밀어! 잠깐만요 잠깐만요 젠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호예예예예예 감싸? 이득인데? 마침 그걸 뿌재 타이밍이 참 좋았으 하하 아 유령 타이밍이 좋구요 슬슬 끝좀 낼만 하지 않을까 아아 나이스 다음맵 뭘 해볼까 나 다음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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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또 뉴슈 아니겠습니까 와아 이런 너 그게 안밟혀 원이 나오다니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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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휴 끝나버렸어 아아 좋구 엇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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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... 그러면 이번에는... 월드 한 번 가보자 лю준만 아니길 바란다 월드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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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엣 진심 얘네가 나오기 전에 빠르게 하하 하하 굿샷 왜 안올라가질까? 어우 깜짝이야 문 낚시가 있군요 어우워워워 이거 스타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닌가요? 아니네요 음 문 낚시가 이 문이구만 들어갈 수 없었어 원이 연달아 나오다니 이런 이건 맞출 수가 없었어 역시 그럼 또 뉴쉽이겠죠 뉴쉽이다 이제 10초 스피드 런 그리고 어 cognitive 아 뭐지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